네 엔시언트 히브로우 렉시콘 오브 더 바이블 아주 좋은 책입니다. 버너 자 버너 미스터 버너입니다. 32페이지 자 가 가 가 나오죠 가 가 가 자 이렇게 꼬인겁니다 꼬인거 로프라고 되있죠 로프 꼬인거 가 가 레이트 스크립트라 되있죠 최근에 최근에 스크립트 글자 그 다음에 모던 모던 스크립트 이거 힙으로 요즘 읽고 있는 힙으로 이렇게 꼬인 겁니다. 두 가닥이 이렇게 꼬인거 요렇게 요렇게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이거를 아인 이라고 보인다 아인 아인이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가 되있잖아요 가 가 플러스 아인 하면 가인 가인이 이게 꼬인이 되는 겁니다 꼬인 꼬인 꼬이다 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